며! 하하하하 은연 중에 느껴진 예감에 따라 멕이스토스경과 함께 속세의 초철을 순시하러 온 보람이 있군 평범한 가을날에도 위치를 벗어난 특이점이 숨겨져 있다니 즐겁노라! 아가씨는 지금 기쁜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고 계십니다 두 분을 만나 무척 기쁜 모양입니다 우, 우즈! 과장하지 마! 하하, 그냥 내가 설명할게 얼마 전에 황녀님이 괜찮은 꿈을 꿨거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별자리 운세를 물어보려고 날 찾아왔어 마침 와인 축제가 열리는 걸 보곤 같이 구경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물론 난 오케이 했지 축제 세일을 이용해서 원고 마감에 필요한 물자를 잔뜩 살 수 있잖아 사실 난 황녀님 덕분에 와인 축제가 시작된 거란 거야 멕이스토스경? 그 꿈이 아흘의 전의 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 그동안 답장이 없어서 경이 거쳐해 찾아가게 된 것이지 잠깐! 벌써 9일이나 지났어? 멕이스토스경에게 이번 원고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본 황녀도 더 이상 추궁하진 않겠노라 하지만 멕이스토스경 문 앞에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으니 경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나는 정말 온종일 학술연구에 푹 빠져 있구나 시간도 답장도 이렇게 성대하게 열린 축제도 깜빡하고 있잖아 어,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물자를 구입해야 해 그러고 보니 너희가 직접 가게를 열 줄은 생각도 못 했어 게다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먹거리 가게일 줄이야 우리도 부탁을 받고 열게 된 거야 히히, 우리 가게에 자주 둘러줘 어디 보자… 혹시 추천할 만한 안주거리가 있을까? 에이, 물론 있지! 엄청 많아! 음, 어디 메뉴를 보자 어, 잠깐! 뭐? 안주거리? 설마 너 원고 작업이 안 풀려서 포금하는 습관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고 보니 아가씨의 방문 때문에 멕이스토스경의 작업이 적지 않게 지체된 것 같았습니다 으, 으에에에! 아니야, 술이나 방문이랑은 상관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일전에 황려님이 가장 잘하는 요리 냉채 수육 아, 아니지, 미안 축복의 교향곡을 맛봤거든 맛이 아주 독특했어 한 입 먹을 때마다 고기의 풍미가 느껴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먹어버렸지 뭐야 음,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요리사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지 냉채 수육은? 정말 훌륭해!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보통 이걸 안주로 분류하지? 가격만 빼고 본다면 만족 샐러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와인 축제의 테마는 술이니까 안주거리도 할인 판매할 거야 하늘이 준 기회니까 무조건 구매해야지 기뻐하거라, 멕이스토스경! 그건 본 황녀가 여행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경력엔 아직도 최고의 진미를 즐길 기회가 남아있지 아직 선보여줄 요리가 많다는 말씀이십니다 알아, 황녀님의 요리 솜씨는 냉채 수육 수준에서 그칠 리가 없다는 것을 근데 신화로서 황녀님이 직접 요리하게 할 순 없지 아, 아니, 그러니까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요리를 부탁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적어도 샐러드 말고 다른 요리를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어쩌면 네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어? 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가씨, 이럴 땐 예상대로군 그쯤은 진작 알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게 아가씨답습니다 그래! 미기스타스경! 본 황녀가 인정하는 자로서 경은 별하늘의 비밀을 관찰하는 때만 전념하여라 본 황녀의 환심을 사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괜찮아! 나도 항상 바쁜 건 아냐 시간 날 때 다른 기술을 익혀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럼, 우리 서풍 후 자성 가게가 이 난제를 해결해줄게! 우리 가게에는 즉석 안주 말고도 다양한 간편 조리식품도 있으니까 몇 종류 골라서 사가면 돼! 간편 조리식품은 조리 시간이 짧고 실패할 일도 없어 조리하다 보면 모나도 금세 요리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나중에 한가할 때 더 어려운 요리에 도전해봐! 물론, 방문 수업도 가능해! 여행자는 요리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아하!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아, 이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지네 메이기스타스경? 본 황녀는 경의 걸작을 기다리고 있겠네? 페이몬경의 건의대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흐흐! 기대하고 있어! 다음에 우리 집에 방문할 땐 색다른 맛을 맛볼 수 있을 거야 흐흑! 서풍 후 자성 가게가 첫 수입을 벌었어! 맞아!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 걸 보니까 나까지 덩달아 기쁜 것 같아! 흐흑!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가게 주인도 꽤 재밌는걸! 좋아! 이 기세를 몰아 가게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잠시만 말아 못해! 가게 주인도 oscar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